올해 상반기 자장면과 칼국수, 김밥 등 대중적인 외식품목 8개의 가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탈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대표 외식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이 지난 1월보다 상승했습니다. 자장면은 연초보다 8.5% 오른 6,262원, 김밥은 6.3% 오른 2,946원, 칼국수와 삼겹살은 각각 6.4%, 4.7% 올랐습니다. 또 9,808원이었던 냉면은 6월에 1만 269원으로 4.7% 상승했고, 200g 기준 삼겹살 역시 4.7%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